verland love love 크림 única 구름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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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엄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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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티라 끝났다 드리러 왔다 오늘 좀 요리하는 그런 느낌인데? 요리? 요리요? 이걸 먹어도 언니 생각해 근데 뭔가 커피 향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서인가 어? 난 안나는데? 아 너랑? 나 안나는데? 나 안나는데? 아 커피야 샷털 표피 색깔? 표피야? 아니 우리 뭐 하러 온 거야? 우리 오늘... 빨리 숨기지 말고 빨리 말아가지고 바리스타 체험에 할 수 있어 내가 계속 언급했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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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보니까 너는 이상한 거 많이 언급했더라? 아...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커피 진짜 좋아하거든 여기서 다섯 잔 마시려고 오늘 한 잔도 안 마셨어 그럼 우리 선생님을 한번 모셔볼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커피 학원 원장 박화병이라고 합니다 와... 인사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커피는 다들 좋아하시나요? 네 사랑해요 네 그래서 커피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커피는 인생이다 인생이요? 그거까진 아니고 거기까진 아니고 삶? 삶이라고요? 네 커피는 일단 검정색 음료고요 인사하십시오 어떻게 이제 가공이 되는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 저렇게 생긴 이제 커피 나무에서 꽃이 피고 지면 이제 빨간 색깔 열매가 열려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공 방식을 거친 다음에 로스터기를 이용해서 뜨거운 열로 이제 볶으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갈색과 온도로 변하게 돼요 에스프레소는 강한 압력으로 추출한 고농축 커피예요 잘 추출된 에스프레소는 산미하고 단맛하고 쓴맛이 잘 어우러진 커피라고 합니다 오늘 한번 에스프레소를 직접 추출해보고 드셔보시면서 여기서 산미와 단맛 쓴맛이 다 나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프레소는 제가 추출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멤버들이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얘는 포터필터라고 해요 평평하게 하고 이건 꼭 눌러져요 맞아요 이거는 템퍼라고 해서 얘를 누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다져지죠 얘는 뒤집어도 안 떨어져요 장착을 하고 버튼을 누르면 에스프레소 두 잔이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가 한 입 마셔봐도 돼요? 네 25초에 30초 걸린다고 어 맞아요 16g의 원두를 넣고 25초에서 30초 동안 25에서 30ml가 나올 거예요 위에 있는 갈색 거품이 크레마라고 해요 커피가 빨리 식는 걸 방지해주고 커피의 향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드셔보세요 오 냄새가 너무 좋아요 역시 에스프레소 산미 느껴지시나요? 달고 쓰고 신맛이 느껴져요 오 네 안 맛은 열로 그냥 그렇다고 하죠 안 맛 찾기는데 계속 맞아 오 맛있는데요? 오 그래요 네 추출 한번 해볼게요 네 쉽네 네 생일아 먼저 해봐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생일이 반대로 돌리는 거예요 아 제가 무서워서 제가 힘이 여기를 이렇게 치면 돼요 아 아 아 아 여기로 빵빵 치면 돼요 됐죠? 네 난 오늘 채인이가 만드는 음료수도 너무 기대돼 오 컵을 안 당 Village 오 오! 저 크레마 대박이죠? 괜찮죠? 네 와! 내 차례! 오 텐기 제일 잘했어요 크레마 색깔이 조금 더 다르죠? 오 달라요 연하고 진한 건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좀 진한 게 추출이 잘 된 거예요 한번 아메리카노도 한 번 주세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 마시려고 지금 아침부터 커피 안 마시고 왔다고요 얼음 가득이에요? 네 가득 담아주세요 80% 정도 넣어주세요 마셔볼게요 너무 맛있어 완전 부드러워요 우리가 카푸치노도 한번 만들어볼게요 카페라떼하고 카푸치노의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 카페라떼 아 모르는데 아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카푸치노는 카푸치노가 거품이 더 많은? 맞아요 우유 거품이 더 많아요 네 맞아요 카페라떼는 이제 카페가 우유만 맞아요 아! 저 알겠어요 카페라떼는 그냥 데운 우유를 에스프레소로 섞는 거고 카푸치노는 이렇게 거품을 내서 네 맞아요 카페라떼는 카페가 커피라는 뜻이고 라떼가 우유라는 뜻이에요 카푸치노는 이제 카페라떼 위에 이제 거품이 풍부한 게 이제 카푸치노 입술에 마시는 게 없는 맞아요 아 뭔지 알았다 왜 때리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저희 빨리 해보면 알아요 보글보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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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이거 쉽게 진짜 맛있어 진짜?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어 드리즈라는 거요 네 드리즈 이런 걸로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초코죠 네 맛있겠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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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여러분 저희 배우는 건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그럼 이제 뽑기를 통해서 음료를 각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외래어를 저는 정말 안 쓴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친구들이랑 이런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원어민이었어요 제가 어울리는 음료를 줄게요 아니 쉬운가? 뭐야 뭔지도 모르면서 네 그럼 같이 해보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뭐예요 진짜 어려운 거잖아 크림 카페르트 너무 쉬워 너무 쉬워요 우리 같이 말해볼까요? 뭐예요? 나 잘 모르겠어 이거 뭔지 아 뭔지 말해줘요 이게 어 그냥 음 그 검은 음료? 음 이 이 이 친구들 이 차가운 물 어르신 어르신 아메리카가 아 체리야 너 5초 이상 말 아 그런 거구나 체리야 뭐해? 무슨 과정 중이야? 어 나는 이거 그 그 그 하 어떻게 하는 거야 음축 같아 소프 됐다 어떻게 말해줘요 무슨 소리야 싹 아 아 아 우유 30 체리 에 에 우유 우유 대박이지 어 안 펴셨어? 아 체리 30 아 어 이거 진짜 대박인 거 같아 이 음료수 대박이야 왜 저 다 만들었어요 혜연아 에르가 몇 개 썼어? 나 두 개 너도 하겠어 나 하나도 아셨어 체리님 말 안 해요 집중 이렇게 겉 훔쳐 그게 뭔데? 히핑에 히핑 난 포기했어 이미 나 포기했어 이미 나 들어줘면 안돼 어때? 어리기 전에 닦아질 거 같아 아뇨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아 예쁘다 근데 그거 진짜 예뻐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먹어봐 이거 뭔지 모르겠어 맛있지? 맛있다 체리 부분 이거 맛있다 맛있죠? 응 앞에 보여준 재료를 이용해서 나만의 커피를 만들 거예요 네 나만의 커피를 만들 거예요 외국어를 가장 많이 안 쓰는 멤버가 태은 씨 때문에 네 태은 씨에게 먼저 히핑을 드릴 거예요 네 우유 휘핑크림 그리고 아침 햇살 이거 소금 녹차가루 과자 초콜릿 푸딩 이건 뭐예요? 레몬집 레몬집 딸기시럽 민트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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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이거는 아 제가 한 번 고르면 되나요? 일단 저는 우유를 하겠습니다 와 진짜 좋은 선택이다 아 근데 혜연님 제가 아까 언니 골라줬죠? 제일 맛있다고 그리고 어 채린에게 레몬집을 선물할게요 아 아 진짜 그리고 유즈에게는 민트를 선물하겠습니다 애가파다네 왜냐면 제가 민트를 안 먹거든요 원수커피 향을 오래 도전하기 위해서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O X 채린 X 정답 웨어우 핀 브라짐 어 정답 유즈 카푸치노 정답 우와 아 뭔데 뭔데 말해봐 커피점 정답 100 미리그램 정답 온산운동점은 10시 원 나 이렇게 인사해서 인정합시다 나 이렇게 이겨본 적이 없어 아 잠깐 그러면 원하시는 거를 한 번씩 들어볼게요 넌 뭐야? 난 모르겠어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진짜 알아서 해 응 나 내 거를 먼저 먹어볼게 나 뭐 해야 돼? 10 아 잠깐만 나는 저런거 진짜 싫어 난 채린이 왜 이렇게 해 근데 언니 소감도 괜찮지 않아요? 아 그럼 너 소감도 괜찮아? 일단 저는 조립홍이 아까 잡으면서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립판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뻔하다 예 너무 뻔하네 아 근데 이거 골라주는거에요 계속? 아 그거 몰랐어 자꾸 나는 좋은거 해줬라 그랬는데 채린이가 좀 아 저 골랐는거 몰랐어요 유주씨랑 어울리는거 드릴게요 유주씨랑 어울리는거 드릴게요 이렇게 순서대로 갈게요 네 한번씩 탈락하는걸로 저희 방송에서 말이 왔어요 나 왜 첫번째야 슈퍼 하나 슈퍼 슈퍼 슈퍼요 무릉 도원 호랑 나비 탄수 화물 와인 네? 땡 이제 초코 가져가야 될 것 같아 2명이서 이긴 사람이 하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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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갈 때까지 가봅시다 네 좋았어요 어린 아이 동문 화답 국가 대표 홍대 이지 아프 지마 아프리카 아니에요 아프리카? 단어 단어 아프지마 너무 따뜻한 친구네 정말 우유 대용품을 쓸 수 있는 아침에 쏟아줄게 전 초콜렛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콩콩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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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콩콩따 아 참나? 아니 무릉 처음으로 떠 미안해 콩콩따 콩콩따 김창조림 콩콩따 림 림 림 찐따 콩콩따 닭 닭 볶음탕 탕수육 콩콩따 육회 콩콩따 회덮밥 콩콩따 박 하 그릇 안 되죠? 밥그릇 안 돼요? 음식이 아니잖아 밥그릇 먹을 거야 아이스크림 너무 나네 그럼 어떡하지? 나 체리 가져가? 응 근데 나도 약간 좀 이상해지긴 했다 이렇게 하면 1. 계란 3. 계란 어떻게 해야 되지? 3. 계란 3. 계란 3. 계란 3. 계란 3. 계란 3. 계란 에스프레소 초콜릿이랑 잘리라고 나도 비주얼로 가겠어 이런 걸 원래 감으로 하는 거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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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시그니처 음료는 젤리퐁이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조리퐁 음료 같잖아요 근데 안에 젤리가 들어있어요 일단 비주얼은 제 생각은 합격인 것 같고요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음료 이름은 체리 크리스마스고요 초코가 민트랑도 어울리고 체리랑도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체리 시럽 섞은 크림이랑 민트 섞은 크림을 같이 넣고 초코를 뿌려서 밑에 음료는 약간 카페모카를 노리긴 했어요 한번 드셔보시고 평가해주세요 음..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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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를 마시면 이 신맛, 단맛, 쓴맛을 모두 느낄 수 있잖아요 신맛이 레몬 네 단맛이 뭐죠? 아침에 달? 네 아침에 쌀 맛은요? 쌀 음료에서 느낄 수 있고 이 쓴맛은 커피..아.이..녹차에.. 씹쓸한 이런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에스프레소까지도 들어갔네요 이 안에서 정말 여러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맛이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만의 커피 맛있게 정말 잘 먹었고요. 우선 2등! 아, 2등 하고 싶다! 제일 부러워! 제2식! 아, 나 꼴등이 나가다! 아니야, 나 일단 꼴등이 약간 왔어. 다행이다! 자, 우리 제2식은? 나 제1이 넣은 거 같아. 절대 안 돼, 진짜 절대 안 돼. 제2식! 우와! 진짜 저예요? 저예요? 왜요? 왜요? 아... 없었고. 아, 건덩이. 건덩이. 잘한다! 아, 뭐야? EMS는 연기자로 직접 내려보세요. 나만의 커피 만났는데. 아, 너무 예뻐! 진짜 예뻐! 아, 이렇게 그냥 핸드느리 패러주고 해놓고 내리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체리오네요. 또 다음에 재밌는 체험으로 돌아올게. 안녕! 너무 재밌었어, 오늘. 안녕! 안녕! 뿅! 체험 주제, 커피 체험. 이름, 박혜윤. 오늘 드디어 커피 체험을 했다.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두근두근했다. 오늘 맛있는 커피 많이 마셔야지. 젤리퐁. 맛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참, 음료의 세계는 너무 어려웠다. 3등을 했지만 그래도 재밌었다. 젤리퐁 미안. 다음에 만나면 더 맛있게 만들어줄게. 오늘 체험도 성공적. 까! 체험 주제, 커피 만들기 체험. 이름, 최유주.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리스타 체험을 하였다. 레시피가 나와있던 건 그대로 따라하면 돼서 맛있었는데 나만의 레시피는.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선생님한테 배운 방법을 토대로 더더 잘해보고 싶다. 마지막 내 커피는 정말 난해했는데 운이 좋았는지 점수를 조금 더 받아서 1등을 했다. 받은 기구로 커피를 얼른 마셔보고 싶다. 커피 만들기 정말 어렵다. 체리우네어 체험학습보고서 커피체험 박채린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커피체험을 드디어 오늘 해봤다. 선생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금방 배울 수 있었다. 나만의 커피를 만들기 전에 재료를 얻기 위해서 게임을 했는데 난 역시 게임을 못한다는 걸 오늘 다시 한 번 느꼈다. 소금, 쌀 음료, 녹차가루, 레몬즙을 가지고 나만의 음료를 만들었는데 점점점 음 말을 잊지 못하겠다. 하하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제대로 또 배워보고 싶다. 너무 즐거웠다. 체리우네요.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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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